오늘 날에는 조금 극격이 부진했습니다 네 좀 아쉬웠는데 6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한 계기가 있을까? 어떤 이런 계기때문에 좀 지찰될다는 계기가 항상 경기전에 훈련을 오면 몽고기 선수 정말 상승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공격을 줬습니다 진짜 내일 격분도 있습니다 내일 격분도 있습니다 이번엔 감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에 시작했을때 저번주에 지방만 올려가지고 승리 마주로도 끝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몽고기 선수 앞으로 다음번 명은행의 마음을 얻고 내보내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소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욱 슈욱 오늘 어땠는지 잠시만요. 진짜 괜찮은데요. 오늘 통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제품머리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느끼고 의미있는 장비인 디자인과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거 한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케린 한 마리 최고입니다. 짜자자 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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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는 미소로 함께하고 있는 케린 선수입니다. 케린! 잠만 잠만. 인터뷰를 다 달라받아졌습니다. 케린 선수 유리폼까지 보내주시고 불쩍 들어오셨어요. 오늘 케린 선수 유리폼 락킹 있는 유리폼 가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이따가 케린 선수 순서상상에 올라오면 케린 선수에게 볼 수 있는 케린 선수에게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투구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 인터넷도 조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관람은 우리 케린 선수입니다. 케린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מ hombre 케린 선수 своizing crashes 어? 미친데? 귀여워. 뭐야! 사랑해 주시기 사랑해 주시기 ㅋㅋㅋㅋ ㅋㅋㅋㅋ 벌금 햄버 능싱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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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ㅋㅋㅋㅋ 여러분 przed ocho니와 Spiel depend계로 엔드란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faut Kristin 젤리 저mana야맛 케린! 케린! 오늘 기분의 가정들 총중독했습니다 자, 오늘 케린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케린 선수 봉지선수 오늘 받기 어땠는지 너무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케린 선수는 어떻게 행복한 것 같네요 오늘 케린 선수는 어떻게 행복한 것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이번 선수는 무게볼 때 오늘 이렇게 경기에 나와가지고 좋은 투구를 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줄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오늘 잘 할 수 있었던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기구 최초의 퍼펙트 기운입니다 박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소통을 맞추는데 투구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지 퍼펙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는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asm은 오늘 왜 그러게 있구나 상황이 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굉장히 기뻤고 흥분되고 한편으로는 제가 알아서 안타 안 맞고 몰래 안 주고 점수 안 주고 이렇게 좋은 투기를 하면서 노력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투여를 오늘 팬이 여러분한테 보여줘서 굉장히 많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많이 기반이 있습니까? 자자자 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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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방송 인터뷰를 종강판을 통해서 봤었는데 살짝 눈시울이 좀 불궈지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인터뷰하고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n the last part of the TV interview, then you were kind of crying, and then what kind of questions did you receive? And then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that question? They just asked me about the LG fans, and I just looked up and nobody stopped at the stadium. I mean, from up here to high field, I mean, everybody stayed. And the support that I've given me for all the years is amazing, especially this season. It hasn't been my best, but I guarantee that I'll go out there and do the best I can every time. I just thank you guys for your suppor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김세현 아나운서께서 LG 팬들은 캔리에게 어떤 존재하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단연을 쓱 한번 봤어요. 네야, 나야, 네이비석, 모래석, 블루석 그래서 다 팬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습인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조금 약간 불꽃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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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특구를 보여줬습니다. 자, 6월 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안정세이 좀 들고 있는데 캔리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주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있는 게 Like, you have a consistent with the differences and what kind of adjustment have you made to the defense? I'm trying to keep myself I look a little minor and evicated changes that keep my arms shorter but just continue to move out there and be aggressive and throw strikes there and back in. 2, the mechanics of the play I was a little bit less than real and I was flagged, and I was a little bit more of the mechanics of some other component 그런 부분이 오늘 중요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드리시고 열심히 하는 생각 앞으로 왔다 알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지문에서 통역을 못해드렸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켈리 선수가 제가 올 시즌 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팬 여러분께서 번취하는 성공을 보내주신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방송을 보면서 약간 욕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다른 건 약속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서 약속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 번 없는 켈리 선수 심장 웃길 수 있게 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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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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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켈리 선수 개인쪽으로 KBO 개인통산 두 번째 만봉이었는데 다음 경기에 투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 임하는 각오와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선이 두 번째 CGM KBO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ружbound 땅에 다음 경기 임하는 Sebastian Can you show me the pro ambition to previous rounds in 2019? Yeah, it'll be the same as FlaSTown the last couple of starts, just go ahead and schedule it tomorrow working on mechanics, throwing off the mound S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feeling good And recover was the most important part during this time So, just making sure that we ready for next time 먼저 그 Q merectizm 교장하는 걸 계속해서 할 지 Hutafa을 준비하니까 연습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름이니까 지금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훈련 열심히 해서 다음 등판도 똑같은 투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엘에 모신 드리밍스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캠페이스에서 입장해 엘리엘 트레인스하고 엘리엘 씨와 함께 소위 두 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엘 트레인스 켈리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멋진 투구를 보여주신 우리 켈리 선수 많이많이 앞으로도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군요 여러분, 오늘 음원 최고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목격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6시 30분에 삼성라이언즈와의 경기 있으니까요 내일도 오신 손님들 오늘처럼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라 그레인, 오늘의 MVP 선수 여러분들 투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외부에 들어가셔서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겠고요 경품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걸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스타 장박놀피 아나운서 황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은 퍼펙트가 아니지만 우리들을 마음속에 한다는 건 바로 퍼펙트했습니다 자, 내일 또 퍼펙트하게 생명실주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와중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